안녕하세요. 오늘은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용어 좀 살펴보겠는데요. 기후금융, 외부효과, 단순 매각, 환율 조작국, 종정부동산, 외화 가득액, 신용장, 통상임금 요소비용, 다우존스 평균 주가지수, 헌법불합치, 부채함정외교, 워싱턴 컨센서스.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과 사회의 탄소 배출 경감을 유도하고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데 순응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과 투자, 금융상품 개발 등의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이게 뭐냐면 기후금융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기업들이 공해를 일으키는 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에겐 이 금융회사가 대출을 잘 안 해주거나 그런 식의 금융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후금융이.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당연히 이거 외부효과. 그죠? 우리 경제학 시간에 배운 거. 본인의 의도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행위가 손해나 이익을 주지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외부효과다. 외부성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국내 투자자들의 기회에 맞게 일정한 금액규모로 재구성하여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개 입찰하여 매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단순 매각, 대량 매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자국기업의 수출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걸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거죠. 환율조작국이라고 하죠. 환율조작국. 미국에서 걸핏하면 너 환율조작했지 하고 소위 막 그렇게 올가미를 씌우죠. 그죠? 중국한테 막 거의 협박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나라한테도 협박하고 일본한테도 막 협박하고 이걸로 본사나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옛 청사를 포함해 남겨진 부동산을 남겨진 부동산이니까 종전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런 공공기관이나 본사로 쓰이던 게 이사를 감으로써 남은 부동산. 자, 103페이지. 특정 상품의 수출액에서 그 상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 수입액을 차감한 잔액을 우리가 외화 가득액이라고 합니다. 외화 가득액이라고 하며 외화 가득액의 수출액에 대한 비율을 외화 가득률이라고 한다. 수출 상품 생산에 국산 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외화 가득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주로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서류로서 수출자가 계약에 명시된 물품 영역이 계약된 상태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장이에요. 신용장. 신용장. LC라고 하는데 신용장을 발행한 금융기관은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불한다. 자, 이게 신용장이 뭐냐면 설명이 너무 길어. 아무튼 신용장은 그냥 뭘로 보시면 되냐면요. 수출업자한테 미리 그 물건을 배에 선적하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은행에서 신용장을 열어준다고 그러거든요. LC, 레터 오브 크레딧, 무역 관련된 분들한테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아무튼 신용장이 그냥 여러분들은 뭐로 보면 수출 대금으로 보시면 돼요. 수출 대금. 선적하기만 하면 돈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이 신용장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다른 강의에서 이건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산출에 근거가 되는 게 이게 바로 통상임금이죠. 통상임금. 다음에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 보수와 영업인여의 합계를 말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요소 비용이죠. 이와 같이 생산의 요소 비용을 측정하는 목적은 주로 투입된 생산 요소의 생산성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미국 증권 시장의 동향과 시세를 나타내는 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데. 이게 뭐냐면 다우존스 평균 주가지수예요. 다우존스사에서 매일 발표하는 네 분야의 주가 평균을 구하여 공표하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공업주 30종, 철도주 20종, 공공주 15종 등 모두 65종의 평균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30종의 공업주 평균치인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뉴욕 월가의 주가를 나타내는 대표지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우존스 지수라고 그러면 이거 30종짜리 공업주 평균치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당 법률은 사실상 위원이나 즉각 무효화시키면 사회적으로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가 헌법불합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를 빌미로 국가에 대해서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우리가 부채 함정 외교라고 합니다. 부채 함정 외교로 지금 한참 욕먹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 아프리카나 그런 쪽에다가 인프라 같은 거 대주고 부채를 잔뜩 지은 다음에 아프리카를 조종,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조종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구 열강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자기들이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중국이 하니까 막 이렇게 하죠. 둘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하는 놈이나 옛날에 했던 애들이 욕하는 놈들이나 그럼 누가 착한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착하죠. 그죠? 마지막, 1990년대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제시했던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전략을 뜻한다.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제3세기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정책으로서 정부의 산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인화, 국가기관산업, 민영화 등을 포함한다. 세계의 경제 시스템을 미국의 자본과 기업이 진출하기 쉽게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요. 워싱턴 컨센서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